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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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, 잠이 들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지 이건 어때? 나는 아워, 오늘 밤이 날 깨워 새벽 같은 나의 삶은 뭐고 나는 정말 아름다워, 나는 아워 나는 아워, 오늘 밤이 날 깨워 새벽 같은 나의 삶은 뭐고 나는 정말 아름다워, 나는 아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독이 든 성명 하지만 다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 때로는 서로를 위해선 독이 더 단 법이라고 보여주지 완벽한 모습 실수가 있어선 안 돼 성공으로 가는 길은 없어 우선 나에게 말 좀 해봐 뒤복음도 날 이길 순 없어 내 자체가 빛이라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좀 넘어 어딘가 그들과 넌 같아 이제는 믿을 수 없어 욕망을 드러내와 나에게 다가온 것도 너의 수단일 뿐이야 욕망을 드러내고 아직도 무서워요 욕망을 드러내야 아이약 너 그거 알아 뭔데? 뭔데? 예쁘기 머리 벌써 내일이래 정말 너무 즐거운 날이 될거야 진짜 완벽한 날이 될 거야 그런 내 월만 보다 이상한 느낌 그녀를 말도 없이 우리 여친 돌아버렸어 너무너무 심하네 어디에 있을까 너무 걱정해 너무너무 걱정하지만 행복한 생각을 그렇게 해 그런 내 월만 보다 신나고 재미있는 숨도만 기다려왔던 날 슬픈 표정 짓지만 과연한 축제가 시작됐다 오래를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날 데려가세요 난 인사를 잘해요 정말로 잘해요 날 데려가줘요 분명히 나가야 돼 안녕 또 안녕 저 넓을도 예쁘고 꿈에도 좋고 용감하기도 하죠 바람 그리우면 무서워하지 않고 부끄럽고 난 지킬 수 있어 오빠 손님 너무 재미있게 천국과 기다려왔던 날 슬픈 표정 짓지화 화려한 축제로 열려라 빛이 엉진 이곳에서 이게 뭘까 적는 겸어 이게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널어질수록 점점 다가오는 생활의 말 내가 찾았던 꿈을 바랬던 꿈을 모두 다 이룰 순 없는 걸까요 내가 걸었던 길을 그 위에 서서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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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드 아이들이 조용하세요 깊게 생각하지마 멀리 생각하지마 그냥 자치는 대로 다 잡아주려 누구든지 너를 보면 무서워서 피하고 해 늦은 시간 잠이 들면 우리는 모험을 시작해 해팅을 해봐 너도 알아봐 너가 뭘 걸던 난 상관없어 저 멀리 소리가 들려 자유의 소리 점점 가까이 와 여기 이곳은 점점 빛이 사라지고 있어 가 가 가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곳에 모두 놓일 거야 이곳을 갈편내 당당히 날 보았던 감정이 당긴 눈빛들을 하나 둘씩 담아가며 이곳을 갈편내 이곳을 갈편내 많이 기다려야지 엄마한테 인사는 같이 해야지 야! 조이야 잘 봐 나가라고 할 때는 듣고 있니? 오빠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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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흐르고 돌아온다던 그 말들은 눈 위에 쌓이고 봄이 돼서야 녹아버렸어 계절 지나 여름이 왔고 우린 하염없이 꿈에 돌아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 내 맘에 쌓여가 우리가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점점 쌓여가 눈이 와 무엇 tornar 눈은 receiver 눈이 와 눈이 와 둘이 좋은 너머에 빛이 있을까 펜탑은 이미 알고 있어 모험을 어서 빨리 떠나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! 안녕 모두 안녕 전 얼굴도 못나고 몸도 허약해 아직 병은 달고 살아요 창문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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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이 죽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떠돌이는 그냥 다시 떠돌이가 되는 거야 사람은 나한테 오게 하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나한테 오게 하지 말았어야지 여기 우리의 하우스